예 기본 미국 패스 홀로 지가 어떤지를 항상 아 파악을 하셔야 되고 거기서 하여서 어떤 매스가 있는지를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간촌파 아까 뭐 그게 레프트 포탈 및 라이트 포탈 및 만나기 직전이죠 라이트 리드하고 레프트 리드 우리가 초타를 하면 뭐를 봐야 될 것이냐 뭐를 보면 되겠습니까 첫째로는 컴퓨터 전체적인 컴퓨터 를 봅니다 라이트 로브하고 레프트 로브의 비율이라든지 전체적인 모양이라든지 리버가 돈까지 행정마까지 다 보이는지 놓치지 않는지를 전체적인 컴퓨터 를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아까 포탈 배인을 중심으로 해서 세그멘트를 나눴는데 세그멘트를 보려고 하는 거 아니죠 세그멘트 안에 있는 파렌카임의 에코가 어떤지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렌카임의 에코덴스티가 콜스한건 아닌지 시로티라는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 파렌카임 속에 오브노말 패터리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세그멘트를 쭉 나눴죠 크게 중요한 거고 다음에는 서피스를 봅니다 이게 서피스 했죠 서피스의 노듈라리티를 가지면 시로시스를 진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포인트는 서피스 노듈라리티를 했으면 거의 뭐 100% 입니다 제일 중요한 소견이 서피스 노듈라리티를 서피스를 가야되고 그 다음에 포탈이 나고 그 다음 인터넷 헤파트 덕터 헤파티빈 이런 구조물 안쪽에 관상 구조물이 어떤지 변화가 있는지 늘어나 있는지 토트 세졌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스트로 헤파틱 그 다음에 코라터를 뱃을 수 있는지 스피링이 어떤지 그 다음에 cbd가 늘어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볼려고 하는 벚꽃은 뭐냐 우리가 프로브를 잡아서 데리블을 뭐를 볼 것이냐 그런 관심을 갖고 기본에서 출발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여기는 뭐가 보이십니까 그냥 편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하게 하려고 우리가 대원에서 일부러 한 10명 정도만 모아 가지고 우리끼리 하는 거니까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뭐가 이상합니까 콜스 하죠 네 콜스 합니다 반실질이 아까 콜스 하다가 콜스 중요하다고 그랬죠 또 물어봅니까 랩 브런팅 로아 마진이 브런팅이 좋죠 샤프 해야 되는데 브런팅이 좋죠 노들레르티가 노들레르티가 이게 안테리얼 서피스고 포스테리얼 서피스인데 뒤쪽이 노들나죠 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분들 다 봤습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이게 노말입니다 컨트롤하고 보면 확실히 콜스하고 확실히 뭉툭하고 뒤쪽이 노들나죠 이걸 보기 위해서 아까 손준혁 선생님이 그렇게 강의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노말을 자꾸 보고 노말을 익혀놓고 이제 어부노말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니까 이 한자 아무것도 없네 가시지 말고 아 내가 노말을 잘 봤다 노말을 이렇게 내가 사진을 찍어놨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익혀놔야지 어부노말에서 엄청 이상하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뭐요 어떻습니까 콜스하죠 이렇게 콜스하면 아까 뭐랬겠습니까 언드라인 리버디지가 있는 한자죠 이런 한자는 우리가 더 열심히 봐야죠 리제너레이팅 모듈이 어떤지 리스플란스틱 모듈이 있는지 메스가 있는지 이거는 시러시스라고 내가 판단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굉장히 경계를 갖고 보고 환자한테도 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고 당신은 어 리스크폐탈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겠지만 당신도 점검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걸 같이 해야지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노말을 보면 당신이 찾겠다 어 그 다음에 베슬 메인 포탈병이죠 여기 헤파델 아테리아 1.58cm 1.3cm 넘으면 늘어나야 됩니다 주로피 재놓으면 늘어나있고 스프린 많이 늘어나있죠 아까 13cm 그런데 이건 뭐 책마다 차이도 있고 어 그 다음에 스프린이 모양이 대개는 약간 컨케이브하게 이렇게 초손딸 모양이 그 가운데 이 빵빵하게 보이면 늘어났지 않나 생각해 보셨됩니다 그래서 사이즈도 중요하지만 작아도 빵빵하다 싶으면 아 이거 비장 크진거 아닌가 생각해 보셨습니다 감각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방간 다 이야기했는데 다른걸 이야기할 것 없고 이렇게 하이포에이코에 간 매스가 있죠 그러면 이게 이게 우리 제너레이팅 노들일까 시스트일까 아니면 HCC가 스몰 사이즈일 때 고민이 되잖아요 고민이 되는데 지금 보면 언더라잉아 페티리오가 있는거죠 뭐 이러면 봐서는 명확진 않지만 아마 다른 뷰에서는 키드니의 콜텍스하고 비교한 영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언더라잉이로 디지지가 있고 이 포칼패스테어링은 폴리고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각이 돼 있어요 이게 매스나 시스트는 라운드하죠 동그랗게 매스도 익스펜션하면 동그랗게 잘하는데 많아서 이것들은 대개의 원인이 블루드 스프라이에 문제가 오는거기 때문에 털리고 나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위치가 잘 생기는 위치가 있어요 아 요게 생기면 포칼스피어링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지 놓치지 않고 또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까 뭐 다 이야기를 하셨고 폴리고나라 각이 딱딱져 있다 그 다음에 페트리버가 이미 있는 환자한테 이런 것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잘생기는 부위가 있고 이런 메스처럼 보이더라도 다른 구조물을 방해하지 않죠 그래서 혈관이나 덕트가 변형을 밀어낸다든지 이런게 더럽다는 거죠 그러면 포카테 스프링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54세대 54세대 여자들은 각각 스프링을 예고 스프링이 좋다 어떻습니까 2cm의 휴즈한 레슨 언데라잉 리버 페스토로지는 비교적 괜찮은 것 보이게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떻게 디스크라이브하는 보이십니까 굉장히 휴즈한 레슨 라이트 로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경계는 아주 분명하고 약간 이르류라 하고 인터넷 에코는 좀 다르죠 좀 에코 떨어진 부분도 있고 많은 부분도 있고 그러나 굉장히 아주 유명하면서 이런 휴즈한 레슨 엘 레슨 holiness 레슨 레슨 아주 크죠 한다램 리버는 비교적 그렇습니다 경계는 이렇게 이거 이 정도 되면 좀 웃었죠 그것도 이 사람 1년 전 총파수 100년 젖이 받는데 1년 전에도 냉 라이트 로브에 바로 부분을 차지하는 퓨즈 압뉴스가 있었습니다. 파수는 말리기는 시간이 아닌가 하고 싶습니다. 모양은 조금 다르죠. 인터널 콘텐츠의 모양이. 이 한자는 헤만조화인데 보통 6cm가 넘는 거대한 혈관종이라고 하는데 이 내부의 변화가 즉 유야라든지 엿전, 출혈, 강종성, 변성, 대사동으로서 아주 불균질한 그런 에코로 사이즈는 굉장히 크지만 경계가 비교적 선명하고 대개는 HCC의 경우 특별히 하이로를 잘 형성하는데 반해서 혈관종은 에코제니칸이나 린이 에코제니칸 하얀 라인이 올 때 보통 살이 있는지 보통 우리 스몰에만 여기만 올 때 아주 호모제니어에서 브라이트하고 경계에서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종은 대개는 크게 문제가 없죠 혈관종인 것만 확인이 되면 그러나 처음 진단되는 혈관종이라면 그래도 신경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부터 타러 갈 수 있는 것 같고 아까 모양이 다르는데 시간에 따라서 같은 메스의 모양이 달라지는 메스의 메인 사인이라고 하고 체리를 바꿔보면 또 혈관종의 모양이 또 달라지는 카멜레온 사인이라고 하고 컴프레션을 해보면 눌려서 이 모양이 또 달라지는 카멜레온 사인이라고 하고 전부 다 혈관종에 표현되는 메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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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스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인터널 콘텐츠가 요거는 탁 나는데 안쪽으로 시스트 안에 인터널 콘텐츠가 이렇게 에코제니크한 버티럴들이 있죠 그리고 앞쪽으로 경계가 선명한 브라이트 메스가 별도로 그 다음에 요거에 시스트의 콘텐츠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이 환자는 시스트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환자인데 시스트를 쓰면서 월에 발시피케이션이 이렇게 라운드에 둘러싸고 있는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해물이 지나 있기 때문에 시스트의 네이처가 성상이 조금 변했는 거고요. 요거는 혈관종으로 증명됩니다. 그래서 심플 시스트 우리 흔하게 보지만 그 안쪽에 변화가 있을 때 이런 출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만약에 시스트를 하더라도 세테이션이 많거나 세툼이 시크닝되어 있거나 월에 따라서 칼시케이션이 보이거나 아니면 피누럴 로듈이 있다면 혹시 말리그는 시간 빌리얼 시스트 아데노칼시노마라든지 뭐 드물긴 하지만 그 가능성도 인정에 많습니다. 그 다음 라인셋 포함인데요. 지금 어떻게 씁니다. 메스가 포커스고 아까 말씀드린 언드라잉하게 지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메스가 주변에 페르피드 할로우가 있고 에포 패턴이 에포가 좀 다르죠. 하이퍼덴산데도 있고 하이퍼덴산데도 있고 하이퍼덴산데도 있고 이 메스는 20cc입니다. 로봇도 동영상으로 남는 것입니다. 아까 해만이 전화하고 거의 유사한 양상이죠. 같은 사진은 아니고요. 페르페르 할로우가 등등하고 퓨저한 메스고 섹토네즈는 분명치 않습니다만 인터넷 콘텐츠는 굉장히 페테르진이어사한 메스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한자는 HCC로 이벤트가 대부분 시하우스 되는 HCC 한자이고 언드라잉 피솔리티는 괜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총파만 가지고 우리가 반등적으로 말하기면 그렇다. 이만지오마 같으면서도 HCC인 경우도 있고 HCC를 뜨면서도 해만지오마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관리하는 것입니다. 아까 손준혁씨가 말씀하셨지만 HCC는 분류방 결절형 메시브 비퓨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노듈이라고 하고 메스라고 하는데 이게 결절형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말고 메시브한 타입과 디퓨저 타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듈이 없어도 이 사람이 HCC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지 그걸 찾죠. 노듈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HCC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 두 가지는 놓칠 수 있습니다. 메시브 타입 메시브 타입 HCC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시노틱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콜스한 타입인데 문제는 이게 메인 포탈벤 레프트 라이트 포탈벤인데 안쪽에 소피티스 메스가 있습니다. 포탈벤스 롬보시스 롬보시스 포탈벤스 롬보시스가 있으면 이게 말리그넌스 브랜드 롬보시스 나노애라 이런 메스가 없더라도 포탈벤스 롬보시스가 있으면 주변에 메스가 있는지를 명도해 둬야 되고 노듈이 아니더라면 메시브 타입의 HCC나 디퓨저 타입의 HCC를 영도해 둬야 됩니다. 이 한자는 이재준 선생님이 지금 예인데 CT를 보시면 메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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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입 메시브 타입은 이게 다 메스입니다. 이게 다 메스입니다. 존파는 여기 있는 거예요. 메스는 모르죠. 존파가 요래 있어야지 메스지 알텐데 요 안에 있기 때문에 못 찾는거죠. 이런 한자는 결국 아 리그가 콜스한데 포탈벤이 좀 이상하더라 페스시티를 찍는거죠. 그러니까 노듈의 타입이 아닌 메시브를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이 한자는 보세요. 아 리그는 노듈인가 실화시스인가 이 한자는 비피어저 타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듈이 아니지만 HCCC라는 겁니다. 오늘 영도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advanced HCCC는 대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노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노듈 아닌 것은 내가 별도로 아까 두 가지 타입이 이야기했고 노듈은 얼음 모양으로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모자이크 시즌 하는 것은 메스 안에 모자이크 패턴으로 다른 에코의 패턴이 다른 것들이 우리 유일창의 모자이크처럼 따로따로 있다는 거죠. 왜 생기느냐 그러니까 이제 노듈에서 바깥쪽으로 새로 증식하거나 아니면 디프레이시시기 포리 디프레이시기 모델리드 디프레이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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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메스가 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여러 가지 메스가 뭉쳐서 하나의 메스를 만들면 이렇게 모자이크 패턴에 전형적인 HCCC를 시사하는 요 테리트로 활로 메스가 있고 주변을 하이포에코의 이렇게 라인 위에 만들어집니다. 페리펠 할로가 여기 있죠 C하고 여기에도 페리펠 할로 페리펠 할로는 아니고 에코제니카 라인 이외에서도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HCCC는 요거는 HCCC입니다. 요거는 메타스타틱 튜모죠. 메타스타틱 튜모죠. 메타스타틱 튜모도 페리펠 할로가 생길 수 있죠. 뭐 콜론캔사나 이런 것들이 역시 생길 수 있죠. 콜론캔사나 메타스타틱 튜모 페리펠 할로가 조금 두꺼운 걸로 어떤 멀티플하게 페리펠 요거는 아까 에코제니칸 림 브라이탄 림을 가진 페리펠 라테를 세금하는 아까 메스가 있으면 뒤쪽으로 줄이 쭉 생기는 라테를 세금하는 이거는 HCCC의 스퀘셋이라는 소재는 아니고 어떤 메스가 있고 그 경계가 스무스해지면 불절이 되어서 그런 라인을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또 HCCC의 헌트사인 원래 리버의 바깥쪽으로 이렇게 자라나는거죠. 여기 보면 아사이티스가 있고 리버가 아주 아트로피 한데 메스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헌트사인 그 다음 포탈베인스 로봇시스 포탈베인스 로봇시스 여기 보세요. 레프트 포탈베인 허리젠탈 로봇시스 로봇시스 라이트 포탈베인이 넓어져있죠. 많이 늘어나있고 안쪽을 완전 소프트시스 랑 맞고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메스가 아까 여기에 메시를 반드시 해주세요. 보겠습니다. 뭉소프트 고맙槌 front escort 애니 그러면 요새 어디에 있긴 낮 불량한게 뭐가 운전고 아니면 불량하니까 한자들이 컴플레임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조심하고 한자도 조심합니다. 그래서 노드를 날때는 스몰한거 한 2cm 이하일때는 대개는 이렇게 하이포 에이코익한 메스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커지면서 조금 헤테로지리해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모자이크 패턴을 가지는 아주 휴지한 메스로 보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리버 렙터 로브하고 S5 포즈 이 말로 하는 작은 메스들이 모여있죠. 이 사람은 우선 있는 콜론에 월테크닉에서 모여있어요. 이 사람은 콜론 캔사에 리버 메타가 있다는 환자고 이렇게 메스들이 모여서 뭉쳐있는 것을 우리가 크루스토사인입니다. 메타 스타트 투모에 또 다른 특징적인 소멸이죠. 요거는 리버 렙터 로 메스가 있고 메스가 있고 메스가 있고 캐릭터는 하일로가 있고 이게 휴져 메스라는 것입니다. 체중 감소로 왔습니다. 포타이파티스토니의 멀티프라인 리브메드가 있고 스토마를 초파로 갔는데 두 번이 많이 두꺼지 그리고 브랫한 부분은 리브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멘스터 가스틱 펜스하고 리버 메타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총파를 아까 심정식 잘 주셨는데 그런 좋은 영상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대개는 심찬습생님 말씀하신 분이 맞는데 한쪽 자리 너무 빨리 움직이고 천천히 조금 움직이셔야 됩니다. 천천히 보면서 자꾸 돌릴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걸 찾고 이렇게 돌려야 되니까 그리고 한쪽 자리 너무 강하게 꽉 쥐고 있습니다. 손목을 풀어서 부드럽게 이렇게 잘 움직이게 되고 대개 보면 잘 보이는 부분은 봅니다. 자기 보이는 부분은 S5만 계속 봅니다. 사진을 20장을 찍어놨는데 7번 8번은 계속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까 안하는 이유가 1번부터 찍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보이는데도 찾도록 노력을 하고 안 보이는 부분을 찾으려면 결국은 뭔가 조절해야 되죠. 호흡을 조절하든지 자세를 바꾼지 환자를 안 춥든지 이렇게 해봐야지 그래도 안 되면 내가 모르는 거지 병이 없는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안 보인다 나는 의심이 된다 싶으면 CT나 MRL 찍어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보이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저 뒤에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AA SLD를 보면 chronic disease가 있는 환자한테서 1cm 이상의 노듈이 있으면 무조건 CT나 MRL 찍으라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절이 있으면 다음 스터디가 있으니까 그거를 환자들은 기회롭고 둘다. 애쓸 필요까지는 없다. 꼭 결절이 있는데 뭐 양성 거짓만 그래도 찍고 오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시면 아마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